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저는 서울 한국에서 온 소녀 명창 송소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질문부터 할게요. 소리에 관심을 어떻게 찾으시는지? 어렸을 때 남들보다 좀 일찍 호기심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저의 또렷한 꿈이 되어서 정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호기심부터 시작했어요. 소리 말고 다른 꿈은 없었나요? 다른 꿈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. 오직. 목소리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관리하는 건 어떻게 아세요?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목이 단련이 돼서 소리를 저절로 이렇게 대고 그리고 항상 잘 때는 스카프를 하고 뻔한 말이지만 물을 많이 마셔요. 그리고 오늘 지금 무대에 올라갈 때 어떤 무대를 기대도 될까요? 물론 다른 칭칭한 가요 가수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문화인 국악 분야에 제가 또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제가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서 또 우리 국악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미국 음식이요. 지금까지 먹어본 걸로는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파스타? 파스타예요. 미국에서 있는 파스타하고 한국에서 있는 파스타가 다른 게 뭘까요? 그거는 잘 모르겠고 다 맛있긴 맛있는데 그때 특별히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국악 좋아하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더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 내줘서요. 네, 무대에서 파이팅해요.